안녕하십니까 용올라제 입니다. 박쥐의 날개를 닮았죠. 그래서 박쥐란 이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난은 아니구요. 이게 포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거든요. 이 뒤쪽 포자. 그래서 고사리목 고란촛과 입니다. 열대지방 나무에서 착생하는 식물 인데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더 번졌어요. 이렇게 쇳손들이 모아 모아 자꾸 나오면요. 이걸 떼서 분주를 해서 번식을 할 수도 있는데요. 그렇게 하면 죽을 확률이 높아요. 자 한번 보실까요. 여기에 포가 많이 덮고 있죠. 이렇게 처음에 사올 때 포트에 있는 걸 제가 박에다가 심었거든요. 이렇게 큰 박. 화분이 아닙니다. 나무에 착생해서 사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박에다가 상토를 넣고 소나무 껍질 바크도 조금 넣구요. 하여튼 물빠짐이 아주 좋게 만들어서 심었는데요. 와우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. 이게 여름에는 반 그늘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야 되거든요. 통기성도 좋아야 되고 햇빛이 들락말락 하는데 아침에 잠깐 들어오는 데가 제일 좋아요. 그렇지만큼 싱싱하게 자랐거든요. 제가 다른 사람들 키우는 거 보면 이렇게 잎이 짜림몽땅 아니에요. 너무 환기도 안 되고 너무 어두운 데서 자라서 잎이 길쭉하니 자라던데요. 잎의 개수도 이만큼 안 많아요.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. 저는 잎 개수가 엄청 많아요. 이 포가 감사드리는 이유를 아세요? 지금도 여기 새 포가 자꾸자꾸 나오는데요. 이게 나무에 붙어서 작성해서 살려면 비가 안 오면 물을 못 먹잖아요. 그래서 애들이 뿌리를 감싸서 수분 증발을 막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이 감쌌잖아요. 완전히 지금 밖을 완전히 감쌀 정도예요. 이만큼. 이거는 이제 분갈이도 못할 것 같은데요. 잎이 몇 장 안 되는 걸 사봤거든요. 이제 드디어 처음 올 때 거는 말랐네요. 엄청 싱싱하죠? 이게 추위를 보기보다 많이 안 탄데요. 0도까지는 괜찮다네요. 그래서 올겨울에 0도까지는 바깥에서 키워보려고요. 제가 촬영한다고 조명 아래에 이렇게 가지고다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다시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. 저는 물 주는 걸 밖에 걸어놓기 때문에 비오면 그냥 습기 먹고 비 맞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바깥이라서 빗물이 잘 안 들어가요. 자기들이 포를 너무 감싸 있어서.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물통에 푹 담그거든요. 빗물을 받아서 빗물통에 담그면 제일 좋고요. 산뜻물이나 콧비료 아니면 요소비료라도 매달갱이 넣어서 녹여서 그 물에 담그면 제일 좋아요. 박쥐란 잘 키우려면 햇빛에 넘내 놓지 마세요. 너무 강한 햇빛은 박쥐란 잎을 타게 만들거든요. 이쪽에 이렇게 돼요. 현상이. 이건 아주 약한 건데요. 심하게 되면 다 말라요. 겨울에는 얘들이 햇빛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햇빛이 많이 나는 양지바른 곳에 걸어두시면 돼요. 박쥐란 아직 꽃은 제가 피는 걸 못 봤는데요. 꽃이 피는 지 안 피는 지는 모르겠지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쥐란 비추고요. 이렇게 싱싱한 잎을 감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추입니다. 엄청납니다. 박쥐란은 이게 오래 묵으면 정말 이게 뭐라 그러지. 가마솥처럼 이만큼 부풀어지더라고요. 엄청나게 커요. 여러분들도 박쥐란 한번 키워보세요. 아주 아주 매력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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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